안녕하십니까 물고기다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리볼버 두자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좌측 골드 리볼브 그리고 우측 진주 리볼버 이렇게 두자로 되겠습니다 먼저 좌측 리볼브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측 리볼브를 얻으려면 찢어진 지도 퀘스트를 완수하시면 이 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가서 그 다음에 알제넌 리볼버 이 총을 얻으시려면 공작 부인과 다른 동물이라는 퀘스트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총 두자루를 양손으로 끼시면 뽀다구가 쪼금 납니다 뽀다구가 오예 조합으로 총이 뽀다구가 죽이죠 도감에 있는 진주 리볼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황금 장식용 문양으로 그렇죠 펄 그립이 특징이 납니다 이건 더블 액션 리볼버구나 음 6발 똑같고 공격력이 조금 그런가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뽀다구가 나니까 장식도 마음에 들고 오케이잉 음 골드 리볼버 스코필드 리볼버네 이거는요 금과 상아로 만들어졌고 6발이고 조합입니다 이것도 허어웨 heavens 희합니다 물고기 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.